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재민 트레드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민코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어서 계속해서 민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코인을 볼 건데요. 베이비 도지 코인 최근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이죠. 굉장히 크게 상승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 많은 자금이 도지 코인에 몰리고 있고 지금 도지 코인 2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 코인에도 조만간 큰 상승 나오면서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진짜 돈 많이 벌어가시려면 어떤 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인 시장이 연말을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는 4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 규모와 코인 시장 규모가 둘이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인 시장 전체가 2조 달러고요. 국내 시장이 2,400조 원 정도인데 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2조 달러 코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에서 7%입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었다는 것은 거래량이 평소 대비 20배, 30배 폭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이 코인 시장에 어마무시한 자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 그리고 올해 예정이 되어 있는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특히나 크게 영향을 받는 민코인인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수십 배 상승은 물론이고 수백 배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렇게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크게 손실을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보시는 건데 이번에 40만 달러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민코인의 소액만 담아두셨다가 나중에 비트코인이 4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5억 원 정도가 되겠죠. 5억 원을 찍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소액으로 담아뒀던 이 민코인들이 수십 배, 수백 배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더더욱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베이비 도지 코인만큼이나 또 크게 상승하는 코인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코인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행정부 권한을 넘겨줄 거란 것이죠. 그중에 뭐 다양한 AI, 전기차 자율주행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암호화폐 굉장히 중요하죠. 암호화폐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베이비 도지 코인도 정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지난 6월달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는 그 어느 때보다 폭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코인들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6월달 기사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베이비 도지 코인 수십배 상승하는 이 민코인인 베이비 도지 코인 공유는 수백배 폭등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이번 코인장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인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뻔하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정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처럼 묶여 있었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인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비트코인은 올해 12만 5천 달러, 125K까지 상승할 강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현재 주식 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가량 상승을 했죠.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 주식 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에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같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 비자 같은 거대 카드회사, JP모공, 블랙롱,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 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하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 코인,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테마 코인들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책 중에 큰 수혜를 받는 민코인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까지도 상승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가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만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해 주면서 10억, 100억이 되는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제기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8226-9936으로 숫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제 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